성경 1장 1장 3장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시대든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죄악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을 때 자기 혼자라도 묵묵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러했고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다수가 아니더라도 언제나 준비된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사무엘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만나 세대를 탄생시켰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350년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미스바 세대를 탄생시켰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장에서 3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부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신로에 올라가서 만굴에 요아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가 요아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부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미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요아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요아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부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요아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부닛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요아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요아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헌하여 이르되 만굴의 요아여 만일 주의 요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요아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우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여 여우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신빛이 없더라. 그들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우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우 앞에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해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우 앞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우 앞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우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결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우 앞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때루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우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우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우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우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우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우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상 2장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우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우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미니이다. 여우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우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우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홀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울리기도 하시는도다. 여우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공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울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우와의 것이라 여우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오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미로다. 여우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래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우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우와를 섬기니라.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우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로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신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우와 앞에 심이 크믄 그들이 여우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애붓을 입고 여우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우와께서 이 여유를 노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우와께 간과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로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우와께서 한 날을 돌보시사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우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망문에서 수정두는 여인들과 동치마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우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우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우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우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우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집화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재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애벗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순이 들이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들이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우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우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끌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자라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지게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느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갇게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눈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하라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사무엘상 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와를 섬길 때에는 여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께에 있는 여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와를 알지 못하고 여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때라. 여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와께서 이마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이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눈이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며 여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와께서 신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와께서 신로에서 여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장에서 3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라마다임 소빔과 신로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엘가나, 한나, 분인나, 엘리, 사무엘,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라고 나옵니다. 라마다임 소빔은 소빔의 두 언덕, 두 배나 높은 파수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소빔은 사무엘의 조상인 숲을 의미하며 라마라고도 부릅니다. 라마다임 소빔은 에브라임 산지 성업으로 예루살렘 북서쪽 8km 지점으로 추정되며 사무엘의 고향이자 사무엘이 활동했던 곳이며 이후에 사무엘이 묻힌 곳입니다. 사사기 루키에 이은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다임 소빔, 즉 라마에 살고 있던 엘가나의 아내 한나는 분인 나의 괴롭힘으로 인해 괴로움과 고통을 당해 통곡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모세를 통한 제사장 나라 지식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모세 우경을 공부한 한나에게 가정에서 자녀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처럼 그리고 아브라함과 요겸의 세계 모세처럼 가정은 제사장 나라의 헌신자를 배출하는 곳이었으며 자녀는 제사장 나라의 고룩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수백 년 전 모세를 통해 주신 제사장 나라 나실인법에 대해 알고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오직 하나님께만 평생 헌신하는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왁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여 이르되 만그레 여왁하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왁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통해 한나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적처럼 한나는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삼내지 사세까지 수유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나는 그의 가정에서 어린 사무엘에게 모세의 율법을 들려주며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맡기며 수소 세 마리를 드렸다는 것을 보면 한나 가정의 재력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자기 집에서 사무엘에게 나시린 사교육을 지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랬다면 나시린 사무엘은 나시린 삼선 정도로 끝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나는 자기가 하나님께 서운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한나가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 나쁜 소문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엘리에게 아들을 맡긴 것입니다. 한나는 서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울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제 어린 사무엘은 라마를 떠나 언약괴가 머물러 있으며 엘리 제사장이 귀가하는 신로에서 살게 됩니다. 신로는 안식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신로는 예루살렘 북쪽 약 32km 지점에 있는 에브라임의 성읍으로 여호수아가 이곳에 성막을 세워 중앙성소가 된 것입니다. 사사시대 동안 신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 1년 3차례 중앙성소인 신로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신로에 있는 제사장 엘리에게 맡기고 올 때 어린 사무엘과 한나는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았을 엘리는 비록 자기 자식 교육은 실패했지만 사무엘은 잘 교육하여 훌륭하게 자라게 했던 것입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모세 오경은 물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엎드리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리신 심판의 메시지까지도 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무엘을 가르쳤습니다. 엘리의 제자 교육은 어떤 스승의 견주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방법은 첫째 엘리를 통한 율법 교육이며 둘째 홈리와 비누하스를 반면 교사로 삼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린 아들을 하나님께 맡긴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준비되기까지 오래 기다리신 하나님께서는 한나와 엘리를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수백 년 만에 드디어 사무엘 때의 신로의 중앙송소가 회복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달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신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신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히말라야 3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히말라야 3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히말라야 3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히말라야 3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